원주시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직원 사망사과 관련해 조직의 비효율성과 인력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부서별 자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서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부서 여건과 기능, 업무량 변경에 따른 조직과 정원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조직 내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무와 기피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과 희망고직 반영 등 인사고충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